이곳 골고다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바깥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두개골 혹은 해골의 장소라는 의미인데 골고다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갈보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2세기 교회 지도자인 오리겐이나 4세기 교회 지도자였던 제롬 역시 골고다가 두개골 혹은 해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골고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십자가의 명패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예수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39절에는 이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을 지나는 자들이 지나면서 구경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구경하고 머리를 흔들며 모욕할 수 있으며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는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 언덕에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3시간 뒤 온 땅의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고 또 3시간 뒤에 제9시쯤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쯤입니다 이 제9시쯤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고통 중에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셨던 순간입니다 영원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셨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따르면 아들 외에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없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왜 자신을 버렸는지 소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이 당하신 배척과 조롱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엘리엘리라고 소리치시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진통제를 주려는 시도조차 막아서며 엘리야가 그를 구원할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엘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로 들으며 엘리야가 그를 구원할 것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곳 골고다에서 그동안 수많은 사형수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의 옷을 게임하듯 제비뽑아 나누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진통제를 주는 것조차 막아설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형 집행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제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절규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듣고도 마음의 동요는커녕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로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자들 앞에서 다시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성전 안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성전 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아이들과 하나님에 대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아이가 저에게 목사님 성부 하나님은 왜 아버지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왜 아들이신 건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진지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정말 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셀 수 없이 읽고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내가 모르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내가 모르는 신적인 신비 안에 있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관계이시겠지 라고만 생각했지 단 한 번도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성부는 아버지이시고 성자는 아들입니까? 라는 그 아이의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저의 이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은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기 아들을 죄로 삼은 당사자가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정확히 질문드리자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그 시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부모가 자녀를 향해 느끼는 이 사랑이 만약 아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이 완전히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파편적으로나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아들을 죄로 삼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에게 죄의 모든 저주를 쏟아 부으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마치 아들이 죽기만을 기다린 것 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마치 하나뿐인 아들이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자마자 가장 거룩한 곳을 가리고 있었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히브리스 10장 17절부터 20절에는 이 휘장이 찢어진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는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수에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을 테니 나에게 나아오라 죽을 길로 가지 말고 살 길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신 겁니다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 특별히 세가래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 하루 만에 이 골고다에서 제하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독일에 본 대학의 역사신학자 크래프트 교수는 골고다를 골고다로 읽으면 안 되고 골고아타라고 읽어야 하며 그 의미는 죽음의 더미 사형집행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골고다에서는 수많은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한 번에 수십 명씩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한 번에 여러 명이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였습니다 골고다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온갖 사형수들의 피가 뒤범벅되어 있고 버려진 시체들의 살점과 뼈에 구더기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골고다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서 한 사람이 죽자 가장 거룩한 곳에서 길이 열릴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 최초의 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후 그 길이 이곳 골고다에서 열릴 것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인들의 입을 통해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실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통해서 오천명을 먹이실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있으실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80세 노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끄실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으십니까? 누가 소망이 끊어진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올 거라고 상상이 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 생명의 길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게 될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심 이상의 전능하심이고 아름다우심 이상의 아름다우심이며 존귀위의 존귀이며 온 세계와 모든 피조물의 찬사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골고다에서 길을 만드셨고 언제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내 삶의 소망은 끊어졌다고 여겨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내 삶은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내 삶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속이려 합니다 너의 삶은 이것으로 끝났다 너의 인생은 더 이상 별 볼 일이 없다 아무것도 너와 같은 사람을 주목하지 않는다 너 자신을 봐라 라고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이지만 골고다에서 길을 여신 하나님은 아직 저와 여러분과 할 일이 남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참할 정도로 더러운 곳에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길을 만드신 가장 처참한 곳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언제부터인가 이 십자가가 익숙해지고 이 골고다의 사건이 더 이상 크게 여겨지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 이 골고다에서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과 행하신 일이 다시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단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내 삶에서 길을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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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